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14페이지 제5장 분사 담문 독해 첫 시간이죠 문법에서 공부한 분사의 여러 가지 용법들을 독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럼 먼저 기본 이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arking dogs seldom bite. English is a language spoken all over the world. The children came running to her. Suddenly, I heard my name called behind me. Barking dogs seldom bite. Barking dogs. 짖는 개는 seldom bite. 거의 물지 않는다. 즉, 짖는 개가 무는 법은 거의 없다. Bark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현재분사 Barking은 형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명사 떡지를 수집하고 있죠. 다음 English is a language spoken all over the world. English, 영어는 spoken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 말해지는 language, 언어이다. 즉, 영어는 전 세계에 걸쳐 사용되는 언어이다. spoken의 동그라미. spoken은 과거분사로 all over the world라는 부사구를 수반해 뒤에서 language를 수집하고 있죠. 이와 같이 분사가 부사적 수식어구나, 보, 목적어 등을 동반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식어 뒤에 놓이죠. 또는 이 경우는 a language와 spoken 사이에 which is가 생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따라서 당연히 과거분사 spoken이 뒤에서 명사 language를 수집한 형태가 되는 거죠. 다음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came running to her. 그녀에게 달려왔다. running의 동그라미. running은 현재 분사로 이 문장에서는 주격 보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 running은 주격 보호 역할을 하긴 하지만 came이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니까 이런 경우 유사 보호라고 부르죠. 또는 running to her 전체를 동시 상황의 분사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의미는 마찬가지니까 문법적으로 굳이 딱 필요가 없겠죠. 다음 Suddenly, I heard my name called behind me. Suddenly, 갑자기 나는 my name, 내 이름이 called behind me. 내 뒤에서 불려지는 것을 heard 들었다. 즉, 갑자기 나는 내 이름을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cold의 동그라미. cold는 과거분사로 my name의 목적 보호로 쓰였죠. 즉, heard가 브라든 타종사, my name이 목적어, cold가 목적 보호가 되는 5형식 구문이죠. 내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대상이죠. 따라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분사를 사용한 겁니다. 다음, 본문 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본문 1번으로 가겠습니다. Then, 그러고 나서 I also think of, 나는 또한 뭐뭐에 대해 생각한다. 생각하는 대상이 of, 이하에 길게 나와 있죠. The full-grown goes. full-grown, 잘 자란, goes의 동그라미. go-d 또는 그어드라고 발음이 되죠. 그어드는 박, 조롱박이죠. 잘 자란 박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잘 자란 박인가면, which가 수식하고 있죠. which can be seen on the thatched roofs of the country houses. thatched의 동그라미. thatched는 타동사로 지붕을 지푸르이다 이렇지는데, 과거분사 형태로 와서 roofs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thatched roofs 하면 지표로 이어진 지붕, 즉, 초가 지붕이죠. 시골집들의 초가 지붕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잘 자란 박이죠. 다음, the red peppers drying on mat along the road. 길가를 따라 mat, 멍석 위에서 drying, 마르고 있는 the red peppers, 고추들. drying 이하도 뒤에서 red peppers을 수식하고 있죠. and the delicious apples, pears, persimmons, and grapes. 맛있는 사과들, 배들, persimmons, 감들, 그리고 포도들. to be found in abundance in shops both large and small. 크고 작은 양쪽 가게들에서 in abundance, 풍부하게 볼 수 있는 투 부정서 이하가 뒤에서 앞에 나열된 과일들을 수식하고 있죠. 과일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대상이니까 to be found로 수동형의 투 부정서를 사용하는 거죠. in abundance의 동그라미, 부사구로 전치사 in process 추상명서 abundance, 즉, 부사 abundance의 뜻이죠. 처음부터 우리말 우선으로 다시 영리해보면, then, 그리고 나서, the full-grown goods which can be seen on the thatched roofs of the country houses이죠. 시골 집들의 초과 지붕 위에서 볼 수 있는 잘잘한 밖. the red peppers drying on mat along the road. 길가를 따라 널리는 멍석 위에서 마르고 있는 고추들. and 또, the delicious apples, pears, persimmons, and grapes to be found in abundance in shops both large and small. 크고 작은 양쪽 상점들 안에서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맛있는 사과들, 배들, 감들, 그리고 포도들에 대해 나는 역시 생각한다. then, 그 다음에 there is the illegistible scent of chestnut. illegistible. legistible의 반대말이니까 저항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다음 scent, odor, 냄새. 그 중에서 특히 향긋한 냄새를 가르치죠. chestnut즈의 동그라미. chestnut, 밤, 일어치니까 밤에 저항할 수 없는 냄새가 있다. 즉, 구수한 뿌리칠 수 없는 밤 냄새가 있다. being roasted over charcoal fires. roasted의 동그라미. roast 하면은 타동수로 굽다. charcoal fires의 동그라미. charcoal fire는 숯불을 매죠. 따라서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on cart along the street. cart의 동그라미. cart는 손수리죠. 길을 따라 놓여있는 손수리들 위해서. 즉, 길을 따라 놓여있는 손수리들 위해서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밤 들이죠. being roasted ia가 뒤에서 chestnut을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우리말 어선으로 정리해보면 then, 그리고 또 being roasted over charcoal fires. on cart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 쭉 놓여있는 손수리들 위해 숯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chestnut, 밤 들의 the illegitible scent. 그 뿌리칠 수 없는 구수한 냄새가 있다. 아마 1950년도 후반이나 아니면 1960년도 초에 우리나라의 농촌 모습과 또 도시의 거리 풍경을 묘사한 글로 짐작되죠. 가난한 시절이긴 하지만 결실을 맞은 농촌의 풍요론과 도시의 구수함을 엿볼 수 있는 글이었죠. 이점 염두에도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연상되는 가장 적절한 말은 이런 문제죠. 동그라미 1번 gorgeous, 아름다운 또는 화려한 본문에서 풍부한 과일들과 농작물들을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 plant for 이것이 되겠네요. 다음 형자 그가 죽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나는 그녀로부터 받았다. 받다 하는 것은 receive라는 동사로 쓰면 되고 그녀로부터 이메일 하는 것은 an email from her 이렇게 되죠. 그가 죽었다는 내용의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보면 나는 그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I received an email from her 그가 죽었다는 내용의 saying that he died I received an email from her saying that he died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갑니다. Number 2 A sad-faced man came into my flower shop early one morning. I was ready to take his order for a funeral piece but this time I guessed wrong. He wanted a basket of flowers sent to his wife for their wedding anniversary. And what day will that be? I asked. Glumly replied yesterday. A sad-faced man 슬픈 얼굴을 한 한 남자가 came into my flower shop early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일찍 나의 꽃가게에 들어왔다. I was ready to take his order for a funeral piece. Was ready to take 이 동그라미 be ready to 동사 원양하면 뭐 뭐 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듯이요. 그 다음 take his order 이 동그라미 take one's order 하면 주문을 받다는 뜻이죠. A funeral piece 이 장례식의 이렇듯이니까 장례식용 꽃 즉 조화를 뜻하시요. 나는 funeral piece 조화 주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But this time I guessed wrong.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틀리게 추측했다. 즉 나의 추측이 틀렸다. 롱의 동그라미 여기 롱은 틀리게 즉 incorrectly 의미를 쓰인 부사지요. He wanted a basket of flowers 그는 한 바구니 의 꽃을 원했다. Sent to his wife for their wedding anniversary. Their wedding anniversary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위해 그녀의 아내에게 보내질 과거 본사 센티아가 뒤에서 a basket of flowers 을 추측하고 있죠. 그는 결혼 기념일을 위해 자기 아내에게 보낼 한 바구니 의 꽃을 원했다. And what day will that be? 그러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고 I asked 내가 물었다. Glamny he replied yesterday. Glamny 우울하게 대답했다. 어제요? 라고 Glamny 의 동그라미 Glamny 하게 되면 우울한 이렇지 형사 Glam 의 부사형 이니까 우울하게 이렇지 죠.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 아내에게 혼난 한 남자가 풀이 죽은 채 때늦게 아내에게 보낼 꽃을 사게 꽃가게 들렸다는 내용이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맞는 것을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The man was by nature gloomy 그 남자는 by nature 천성적으로 gloomy 우울했다. gloomy는 glum 즉 우울한 이렇지요. 동그라미 2번 The man was a hand-packed husband hand-packed husband의 동그라미 hand-packed 하면 아내에게 꽉 잡힌 이렇지니까 hand-packed husband 하게 되면 공초가 죠. 그 남자는 공초가 였다. 동그라미 3번 The man's wife awoke him early in the morning. 그 남자의 아내는 아침 일찍 그를 깨웠다. To buy flowers. 꽃을 사오라고. 그 남자의 아내는 꽃을 사오라고 아침 일찍 그를 깨웠다. awoke him 동그라미. 여기 awoke는 파동사로 awoke him은 got him up from sleep.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다음 동그라미 4번 The florist offered his condolences to the sad-faced man. florist 하게 되면 꽃과계 주인 condolences 의 동그라미 condolence 는 대개 복수형으로 애도의 뜻 즉 조일을 뜻하죠. 그 꽃과계 주인은 슬픈 얼굴을 한 그 남자에게 그의 condolences 애도의 뜻을 offered 전했다. 즉 조일을 표했다. 이렇지요. 여기 offered는 express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5번 It seems that the man's wife gave him a hard time for forgetting their wedding anniversary. gave him a hard time 의 동그라미 give 사람 a hard time 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힘들게 하다. 즉 괴롭히다는 뜻이죠. 그 남자의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잊은 것에 대해서 그를 괴롭힌 것 같다. 슬픈 얼굴을 하고 아침 일찍 아내에게 보낼 꽃을 사러와서 어제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을 잊었다고 혼나게 틀림없죠. 정답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다음 형작 나는 그 꽃가게에서 결혼 5주년 기념 꽃바구니를 아내에게 보내다. 이 말은 결혼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꽃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꽃을 보내도록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역동서 have 플러스 사람 플러스 동사원형 누구누구에게 뭐뭐하게 하다. 이런 구문을 사용할 수 있겠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나는 꽃가게 주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게 했다. I had the florist send a basket of flowers 내 아내에게 to my wife 우리의 결혼 5주년을 기념하여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had the florist send a basket of flowers to my wife for the 5th anniversary of our wedding 다음 115페절에 넘어갑니다. 먼저 기본 의문부터 살펴보죠.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 friend of mine lost in thought he did not notice me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don't believe it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walking on tiptoe I approach the window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 friend of mine walking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 걷다가 I met a friend of mine 나는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walking along the street 의 동그라미 walking along the street 는 시간을 나타낸 분사고문이죠. 절로 바꾸면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다음 Lost in thought 생각이 잠겨 있었으므로 He did not notice me 그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Lost in thought 의 동그라미 과거 분서로 시작되는 분사고문 Lost in thought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고문이므로 절로 바꾸면 as 또는 because 또는 since he was lost in thought 이런 식이 되겠죠. was lost 인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lost 인 하면 생각 따위에 열중에 있다. 이렇지게 되죠. 다음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don't believe it. Admitting what you say 비록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I still don't believe it 나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Admitting what you say 동그라미 Admitting what you say 는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고문으로 절로 바꾸면 though I admit what you say 이런 식이 되겠죠. 다음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Turning right 오른쪽으로 돌면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우체국이 있을 것이다. Turning right 동그라미 Turning right 는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고문으로 절로 바꾸면 If you turn right 이런 식이 되겠죠. 다음 Walking on tiptoe I approached the window Walking on tiptoe 발 끝으로 걸어서 I approached the window 나는 창문으로 접근했다. Walking on tiptoe 동그라미 Walking on tiptoe 는 Approached 와 동시에 이라는 일이죠. 따라서 동시 상황 혹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고문으로 할 수 있죠.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고문은 대개 절로 바꾸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I worked on tiptoe and approached the window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본문 3번으로 갑니다. Number 3 Having invented machinery man has become enslaved by it as he was long ago enslaved by the gods created by his imagination. It is machinery which has allowed women and children to enter the factory and which at the same time has disorganized the family and the home. Having invented machinery 기계를 발명하고 난 후 man has become enslaved by it enslaved의 동그라미 enslaved가 타동서로 노예로 만들다 이랬으니까 has become enslaved는 노예가 되었다 이름이겠죠. 인간은 그것 즉 기계에 의해 노예가 되었다. Having invented의 동그라미 기계를 발명한 다음에 그 기계의 노예가 된 거니까 즉 기계를 발명한 일이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된 일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Having invented라는 완료형 분사 구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Having invented machinery는 After he had invented machinery 이런 시간의 부서지로 바꿀 수 있죠. As he was long ago enslaved by the gods created by his imagination As 뭐뭐처럼 뭐뭐 이듯이 이렇지니까 인간이 long ago 오래전에 즉 옛날에 by the gods created by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신들에 의해 enslaved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과거문사 created 이하가 뒤에서 가질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말 오순으로 정리해보면 Having invented machinery 기계를 발명하고 난 후 Man, 인간은 As he are As he was long ago enslaved by the gods created by his imagination 옛날에 자기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신들에 의해 노예가 되었듯이 Has become enslaved by it 기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It is machinery which has allowed women and children to enter the factory It is 와 위치의 동그라미 It is that 강조 부분인데 강조하는 대상이 machinery 즉 사물임으로 that 대신에 위치를 사용한 거죠. 그 다음 Has allowed women and children to enter 의 밑을 쳐보세요. Allow a2 부정사하게 되면 A가 뭐 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뜻에서 A에게 뭐 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장에 들어가게 한 것도 다름 아닌 바로 기계이고 And which at the same time has disorganized the family and the home which의 동그라미 여기 위치 이하도 앞에 It is machinery에 계속 연결되는 강조 부분이죠. 그 다음 Has disorganized 대의 동그라미 disorganized 다동서로 해체시키다. 즉 dismantle break up 이래 뜻이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family and the home 가족과 가정을 has disorganized 해체시킨 것도 다름 아닌 바로 기계이다. 기계 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죠. 기계 시대를 열어준 산업혁명이 오늘날 우리의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으로 가족과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죠. 기계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는 동그라미 1번 positive 긍정적인 동그라미 2번 indifferent 무관심한 동그라미 3번 critical 비판적인 동그라미 4번 neutral 중립적인 동그라미 5번 optimistic 낙관적인 글쓴이는 본문에서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동그라미 3번 비판적인 critical 이게 되겠죠. 다음 영작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다.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였다. 이런 구제 문장이니까 이 디지텍 강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어느 맑은 가을날 이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네요. 어느 맑은 가을날 하면 특정한 날 앞에는 전체사 오늘 쓰니까 On a fine autumn day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것은 For the first time 하면 되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뭐뭐한 것은 바로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다. 시가 과거니까 It was on a fine autumn day that 내가 그녀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It was on a fine autumn day that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Our sense is by an effect almost mechanical effect 작용 mechanical 기계적인 이랬듯이니까 우리의 감각들은 거의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almost mechanical이 뒤에서 effect을 쓰라고 했죠. A passive to the impression of outward object A passive to 의 동그라미 be passive to 하면 뭐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다. impression 인상 outward 외부의 바깥쪽에 object 동그라미 object 하면 사물 물체죠. 외부 사물들의 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whether agreeable or offensive agreeable present 즉 유쾌한 기분 좋은 offensive 반대로 un-present 즉 불쾌한 이렇지니까 유쾌한 것이든 혹은 불쾌한 것이든 간에 whether 다음에 object 를 받는 대명사 they와 비동사 are 즉 they are 가 생각되어 있죠.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은 by an effect almost mechanical 거의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whether agreeable or offensive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간에 the impression of outward object 외부 사물의 인상을 a passive to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but the mind possessed of a self-directing power possessed of 하면 뭐뭐를 소유한 self-directing은 자기 통제의 이렇지죠. possessed of a self-directing power는 과거 분서로 시작되는 이유의 분석음으로 문장 중간에 삽입되어 있네요. 즉 이유의 접사 as가 이끄는 as it is possessed of a self-directing power 이런 이유의 부사절이 분사 구문으로 바뀐 겁니다. but 그러나 the mind 정신은 possessed of a self-directing power 자기 통제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may turn its attention to whatever it thinks is proper 자기가 proper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whatever 무엇에나 주의를 돌릴 수가 있다. 여기 it's와 it's는 전부 마인드를 받는 소유격과 주격 대항사죠. it thinks의 동그라미 it thinks는 삽입절이고 whatever is proper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은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간에 외부 사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정신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주의를 더 기울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our senses are passive our mind is blank negative active inert idle while our senses are passive our mind is blank 여기 while은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에 이런 대조 의미로 쓴 거니까 while our senses are passive 우리의 감각은 수동적이지만 수동적인 반면에 our mind is blank 우리의 정신은 뭐뭐하다 보기를 살펴보면 negative 부정적인 active 능동적인 i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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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inert 하면 motionless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또는 immobile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아이들 게으른 본문에서 우리의 정신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무엇에나 주의를 기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active 되죠. while our senses are passive 우리의 감각은 수동적인 반면에 our mind is active 우리의 정신은 능동적이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while our senses are passive our mind is active 다음 영장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으므로 그녀는 매우 기뻤다. 칭찬하다가 타동사 praise니까 칭찬 받았다면 수종태로 be praised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선생님께 칭찬 받았다 하면 be praised by the teacher 이런식이 되겠죠. 문장을 완성해 보면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으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 as 를 이용해 as she was praised by the teacher 그녀는 매우 기뻤다. she felt very happy 이런식이 되죠. 그런데 이후의 부사절 as 이하는 이후의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바꿔보면 접사 as 를 없애고 주어 she는 주절이 주도 she니까 역시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 o지는 주절동사 felt 와 she 같으므로 being으로 바꿀 수 있겠죠. 즉 being praised by the teacher 이런식이 되는데 그런데 분사 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 대개 생각하니까 being을 생각시키면 praised by the teacher she felt very happy 이런식이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5분으로 갑니다. 5. being stupid and having no imagination animals often behave far more sensibly than men. efficiently and by instinct they do the right appropriate thing at the right moment. eat when they are hungry look for water when they feel thirsty rest or play when they have leisure being stupid and having no imagination 비록 어리석고 상상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즉 상상력이 없지만 being stupid and having no imagination 의 동그라미 though they are stupid and have no imagination 이런 양보의 부서질이 분사 국내로 바뀐 거죠. animals often behave far more sensibly than men. behave 행동하다 sensibly 지각있게 현명하게 이뤄주시고 여기서 fa는 비교육을 강조한 강조 부서죠. 동물들은 가끔 인간들보다 훨씬 지각있게 행동을 한다. efficiently 효과적으로 and 또 by instinct by instinct 의 동그라미 by instinct 는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이뤄주시니까 본능적으로 they do the right appropriate thing 그들은 right 옳고 appropriate 적당한 일을 한다. at the right moment 적절한 순간에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들은 적절한 순간에 옳고 적당한 일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대시야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eat when they are hungry 즉 배가 고플 때 먹고 look for water when they feel thirsty thirsty 목이 마른 이렇지니까 갈증이 날 때 물을 찾고 rest or pray when they have leisure leisure 여가 이렇지니까 여가가 있을 때 rest 쉬고 혹은 play 논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욕심이 없는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animals live blank but they often behave far more blank than men instinctively sensitively pensively sensibly animals live blank 동물들은 머무하게 산다 but 그러나 they often behave far more blank than men 그들은 종종 인간보다 훨씬 더 머무하게 행동한다 보기를 살펴보면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sensitively 민감하게 pensively 생각에 잠겨 수심에 잠겨 sensibly 분별있게 이런 의미죠. 동물들은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살지만 그들은 종종 인간보다 훨씬 더 sensibly 분별있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하니까 첫 번째 브랭크에는 instinctively 두 번째 브랭크에는 sensibly 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형작 네 말을 인정은 하지만 너의 제안에 찬성할 순 없다. 네 말은 your words 되겠지만 네가 얘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해 what you say 이렇게 나타내 보죠. 인정하다는 admit 너의 제안 your proposal 뭐뭐에 찬성하다 하는 것은 be for approve of consent to be in favor of 이런 여러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approve of 을 써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뭐뭐에 반대하다 하는 것은 be against disapprove of be opposed to object to 또는 그냥 타당사 oppose 하면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면 네 말을 인정은 하지만 양보의 접사 though를 써서 though I admit what you say 너의 제안에 찬성할 순 없다. I cannot approve of your proposal 이렇게 되죠. 또는 though I admit what you say 를 분사 구문으로 바꿔보면 주어가 I 이런 식으로 주줄과 종줄이 같고 동사가 admit cannot approve 이런 식으로 주줄 종줄 양쪽 다 같은 현재 시제니까 admitting what you say 이렇게 되죠. 따라서 admitting what you say I cannot approve of your proposal 이렇게 나타내 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보죠. admitting what you say I cannot approve of your proposal 단문독회 5번 용작을 끝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 116페이지 단문독회 6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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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